다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오늘 내가 생각한 컨텐츠는 뭐냐면 비도 오고 축축하잖아요 어 파자 우리 손뚜껑 같은 그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해물파자 만들어가지고 가마솥 파자 파자 파고 먹자 개 차가 물로 했어요 여러분 점성 딱 됐죠 여러분? 소금을 좀 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또 꼽혀가고 신났네 또 이거 파거든요 여러분? 응? 어 넣는 거? 감 주부의 감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 아이가? 좀 맞네? 어 괜찮아 다 먹으면 돼 다 넣어야지 맞아 다 넣은 거? 귀여워 재미있어 알았어 알았어 해물 믹스 내리겠습니다 한번 데쳐 써요 비룸내는 나는데 비룸내는 안 되잖아 우리는 또 스파이시 커플이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을게요 여러분 아 너무 많이 넣는 거 같은데 아이가? 양파 넣으면 더 맛있다 라고 하시던데 양파 넣으면 넣었나요? 괜찮습니까? 다 먹을게요 네 짜잔 반죽 완성 정간에 정집 별로 안 해도 정구지였지? 아닌데 퀸간에 정집 정구지 아니었어? 퀸간에 정집 개장 퀸간에 정집 그럴듯한데? 괜찮은데? 퀸간에 정집 이거 좀 쓰게 해야될 것 같은데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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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잘 된 거 맞아가요? 응 오 성공이 나왔는데? 나쁘지 않아 알았지? 잘 안 돼가요? 그럼 한식으로 갔다 올게 팬케이크라니야 여러분 처음 한 거 치고 잘한 거지 처음 한 거 치고 잘했지 안 두껍다니까 두꺼워 보이는 거지 두꺼운 거? 또 뒤집으라고? 여러분 이거 망했는 거 같은데요? 많이 하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왜 자꾸 티가 나오냐고 니는 틀릴래? 됐어 원래 벌써 이 상태였던 거다 이거 뭐야 다 됐어? 응 어떻게 먹으면 돼? 내가 잡아줄게 하나 더 만들 거야 그리고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중간에만 불이 세고 과외는 불이 안 세요 두 번에 실패합니다 살짝 열을 올리고 해야 되지 엄마? 딱 좋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됐다 괜찮은데? 내게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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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내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했어 요리를 했어 실전 만든 절을 안 먹고 싶다 얘들아 니 무섭나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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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게 어 혜경아 어떤노? 혜경이 맛있다 점마탱 가는데 점마탱 점마탱? 네 점마탱 점마탱 하나 더 달라고 알았 이렇게 집 집 집 집 집 집 니 버리는 거 알지? 어 아니다 내가 먹을 겁니다 맛있었나? 네 이거 진짜 맛있었네요 진짜? 진짜 형님 기대하셔도 됩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 없을 수가 없어서 왜? 찍으면 되니까 좋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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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깨비 안 돼 안 돼 안 돼 눈 아파 고마워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나 피치에 익힌 기호 나 피치에 익힌 기호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햄버거 응 요거는 딱 잘 했어요 일단 얇게 더 얇고 안 고프다 이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먹을게요 여러분들 네 고마워 고마워 맛있는데? 잘 익혔는데? 아니 다 익었어 햇삭균도 미리내도 안 나오는데? 맛있는데 이거?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여러분들? 어구멈 미약죽이긴 나네 응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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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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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오 내복이 보기에 맛있어 맛있다 엠버야 쪼간 자러? 아있네 야 근데 근데 롤 먹으면 좋겠다 아니 어제도 내가 잔싹구야 됐다 가보라 가봐라 평생 몰이도 해라 평생 고추 부르네 아잇 아잇